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4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으며 협약 규정에 따라 유엔의 공식 탈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최종 탈퇴가 이뤄지면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